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4장에서 46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섬길 제사장직을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에게 다시 맡기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제사장의 귀례를 파벨론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통해 남요다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왕에게 정해진 구역을 따로 주시는 이유는 왕이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에스겔 46장의 제사장나라 명절과 절기와 제사규례는 레위기 말씀의 제교육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회복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44장에서 4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58일 에스겔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닥의 안길로 이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윤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역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한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되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한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렇탱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내 위 사람도 그렇탱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의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들은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르탱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분을 지켰은 적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와 수종을 둘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수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합니다.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 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 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이를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오 성소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제제를 드릴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됩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재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배라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재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세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에스겔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오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들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오 그곳은 성소에서 수정도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정도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정도는 래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수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들인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들인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합세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집하대로 줄지니라 주 여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팥을 쓸지니 에바와 팥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팥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개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해가 되게 하라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재와 번재와 감사재물로 삼을지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재와 소재와 전재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재와 번재와 감사재물을 갖출지니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재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문 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나흔 날에는 6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성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와를 위하여 번재를 준비하되 곧 이랫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순냥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죄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여 순냥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재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 지니라 에스겔 46장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닿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재와 감사지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실과 초하루의 이 문 입구에서 나 여왁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왁께 드릴 번재는 흠없는 어린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냥 한 마리라 그 소재는 순냥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어린양 여섯 마리와 순냥 한 마리를 들이대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냥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나 여왁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의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냥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왁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왁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귀래로 삼아 항상 나 여왁께 드릴 소재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왁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 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 이연이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 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제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소제제물을 구울 초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 뜰로 나가서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마흔 척이오 너비는 서른 척이라 구석의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44장에서 4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재건될 새 성전의 식양을 주시고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성전 동문을 닫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계속 머물러 계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문은 왕이라 할지라도 출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의 출입구를 경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대신 사독의 자손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직을 다시 맡겨 그들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할 바로 그곳 다시 회복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에스겔의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요 그의 민족에게 소망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